ㅋㅋ 어 제기 착이에요 제기 잘 쓴다고? 제기 잘 쓴다고? 안녕하세요 잘하지는 않고 하하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것 같아 쇼트트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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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 쇼트트랙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에서 타면 안 넘어질 자신이 있어요. 메달도 많이 땄어요. 저요? 축구? 아니 축구? 저는 만능입니다. 진짜로. 나 다 평균 치는 하는 것 같아요. 당구? 안 친 지 한 3년이 넘어가지고. 고등학교 때 치고 20살 이후로 거의 처음 기억이 없어서 한 숫자는 무의미하지 않을까요? 여보의 사람은요? 축구? 농구? 마케 농구야? 삐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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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라라라 삐라라라 아하하! 아하하! 아하아! 아하! 야구.. 야구만 잘.. 아이.. 잘한다고 하면 안 되죠. 딱히 잘하는 스포츠는 없는 것 같아. 예.. 말고는 생각하는..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라고 왜 달리기? 탁구? 아 탁구 한번 져가지고 그게 시민성이었네. 아 golf, billiards, pingpong. basketball, volleyball. 아 I love all kind of sports. Except for soccer. I'm not a big soccer guy. 야구 연장 나 몽구 탁구 당연히 슈팅 가게 저는 축구 잘합니다 공격수전 공격하려니 고맙습니다 탁구요 잘 운동이 없는데 수영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나 잘한 운동이 없어 저는 아이스하케어 어릴 때 해봐가지고 저 다섯 살 때부터 아홉 살 때까지 야구도 못합니다 모든 운동을 못합니다 야구의 잘하는 운동은? 축구요 축구부였어요 일주일 밖에 안 해서 포지션은 모르고요 하여튼 축구 먼저 했어요 질라탄이었어요 없는데요 야구만 좋아하나요? 네 없어요 골프도 배워야긴 할 것 같은데 재미를 아직 모르겠고 야구 어 예전에 당구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뭐 있더라 당구? 아 당구란 아닌 것 같아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야구말고 축구 잘 못하는 건데요 그거 축구 저 한 번씩 돌려봐요 저기 챔스 결승인 리버풀 바셀 네 그러면 한 번씩 봐 가슴이 뜨거워 아 야구 이외에 잘하는 거 그래서 난 갤럭시 찍고 있어요 축구 군대에서 그 중대 대표였습니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없어요 없어요 달리기요? 도둑 잡을 때만 그냥 골프 채널 좀 봐요 골프 저는 축구 축구 잘한다 그냥 뭐 센터백 아니면 약간 형 뭐 축구? 저 축구에요 축구 저도 제 얘기 좀 닮았습니다 저 약간 공미 스타일 공격형 뮤직필더 공격형 뮤직필더 저 탁구요 배드민턴이요 저 아빠 뭐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제 탁 아저씨들 모여서 하는 거 도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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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서 막 하다보니까 잘하시던데 아저씨들은 못 이겨요 아저씨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요? 그럼 우리한테 뭐 하지? 없는 거 같아요 하겠습니다 야구 왜 잘하는 운동 저는 농구 배드민턴 야구 빼고 다 잘하는 거 약간 야구 빼고 다 잘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스몰포워드 오오오 저랑 붙을대로 약간 포인트 가드 쪽 저도 농구인데 제가 좀 헬라나 하거든요 저는 센터 몸으로 밀어붙이고 스텝이 타닥타닥 더블크러치 잘하는 저랑 축구하지 않나? 더블크러치 할 때 블락 아 절대 저 살발하거든요 나중에 하면 1대1 해요 1대1 해봐요 1대1 해봐요 빌리며즈 빌리며즈 당구는 그렇지 당구 경산 구두렁인데 경산 구두렁인데 경산 구두렁 내가 또 경산 딕 야스퍼스거든요 축구 축구도 잘하고 저는 미드필더 아 못하는 애들이 미드필더 하는 거 경산 경산 포그박 제가 제가 경산 박지성 심장 세 개 경산 호날두 자전거 제가 경산 김민재 자전거도 잘해 나 재기차기도 잘해 수비가 기가 막힌다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네 지금 나 달리기도 잘해 아니야 그건 먹는 것도 잘해 먹는 게 최고죠 추석 갔다 오면 6kg 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축구 제가 황금동 앙리이잖아요 제이리 얘기했어? 제이리 얘기했어? 제이리 별명 얘기했어요? 제이리 별명이 봄호동 고정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호회 잘하는 분은 축구 아 골프 테니스 달리기는 제일 잘합니다 하하하하 저 당구요 없어요 당구 말고 없어요 아니요 저는 당구는 사용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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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pf 산잠 해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